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제 그 녹음을 팟빵을 제가 딱 주인공이 돼서 하는 거죠. 오늘은 원래 42기는 자주 하려고 했었잖아. 저번에 못 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팟빵을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날 공부한 거를 떠들게 되고 이제 그날의 어떤 감동들이라든가 느낌들을 내가 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해주면서 뭐 이렇게 모니터링 비슷한 그런 거 피드백? 네, 피드백도 되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들의 속 얘기를 처음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맨날 저녁에 식사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들을 시간이 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또 참조하고 뭐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강의하다 보면 지치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42기도 이번에 내가 잘 해봐야지 했는데 끝날 때마다 시간이 없더라고. 꼭 준비하는데 바쁘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42기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자기소개 먼저 조금씩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경공매사 공경매옆에 원래 첫 경험은 실수가 많은 겁니다. 대한공경매사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보성에서 녹차 따고 온 녹차 아가씨 녹차 아가씨라고 네, 주짱이라고 합니다. 주짱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공개를 꺼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닉네임이 그런 거예요? 아 그냥 닉네임을 우리가 지금 짱짱짱으로 지금 세 명이거든요. 42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짱짜돌림이 됐어요. 저는 원래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주짱이라는 닉네임을 썼고 우리 옆에 금방 앞에 소개했던 짱이군님도 원래 짱이군이라는 리네임을 쓰고 있었고 성이 장씨라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실 분은 우리 협회자님이 지어준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붙인 거지? 근데 이런 공개로 되는 거야? 안 돼? 다 짱이군. 자, 장애의 짱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2기 양짱입니다. 양짱. 자기소개. 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쁜 이름을 지었으나 대표님께서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네. 뭔데 그게? 그때 그 집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소유라고 지었다고 그건 아니야. 소유는 연예인이 좀 많아요? 연예인. 안 돼. 그러셔가지고 언니를 따라 짱을 붙였습니다. 소유는 안 됩니다. 양씨죠. 건들지 마. 참고로 저는 주씨예요. 양짱, 주씨는 이렇게 된 거지? 공개, 이 정도 공개. 자, 여기만 양짱만 조금 더 얹어주시고 앞으로 오시면 음성이 작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 번 또 소개시켜 주셔야죠. 저는 각장입니다. 현재 협회에서 10년 넘게 회사 일과 우리 교육생들을 만나고 있는 각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 의사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죠? 우리가 42기를 항상 우리 기스마다 했었는데 42기를 수업이 토요일날은 좀 늦게까지 하고 뭐 하다 저녁 먹고. 또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면 또 못하고. 네. 또 일요일날이면 우리 주장이 부성까지 가야 되니까 또 빨리 가야 되서. 또 급하게 급하게 마무리 하다 보니까 방송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방이네요. 그죠? 낙찰생도 있는데 첫 방 얘기는 얘기의 수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유튜브 할 때 항상 낙찰되면 인터뷰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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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때 어떤 느낌과 소감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네. 요즘 하도 공유 많은데 지식 공유는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갑자기 소문도 안 나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소문이 안 났을까요? 뭔가 잘못됐어 세상이. 오늘 주제는 아까 뭐였죠? 양짱이. 우리가. 양짱이라니. 왜 경매를 시작해야 할까? 우리가 왜 경매를 시작해야 할까? 시작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느끼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실감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실감하지는 않아도 머릿속에서나 느낌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 여기가 사견이 제일 많은 우리 보성에. 아 저요? 눈짱님부터? 오기 전에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모니터링을 한 것보다 경매에 대해서 알아본 게 뭐냐면 우리 언니가. 제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언니가 경매를 먼저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사장님이 그 회사에 사장님이 천만 원을 주고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언니는 50만 원을 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아 그 천만 원이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천만 원을 놓고 한 이유가 세 건을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인가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이렇게 교육을 들어갔나 봐요. 4일하고 천만 원? 네. 이론만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멋지다. 그래가지고 인장도 가고. 근데 어떤 생각에 해야 천만 원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더니 아니면 말고 그냥 버리는 돈 치고. 아니면 말고. 네. 그냥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 아니면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반 믿고 했는데 사기였던 거죠. 꽤 됐는데 한 1년 넘었죠. 근데 아직도 한 건도 소개를 못 받았다. 진짜 문제 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는 50만 원 내코 하는데 그것도 이론만 한 하루인가 했대요. 근데 한 건을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야 너는 50만 원으로 한 건인데 거기는 천만 원으로 세 건이야? 이게 뭐야 말이 안 맞잖아. 구성이 안 맞네. 네. 비싼 거를 해준 거고 수익률이 높은 걸 해주나 했는데 여하튼간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안 해주고 언니 사장도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이건 100% 사기인데 근데 영상으로 봤는데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너무 진실하게 아주 아주 아름답게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이거 영상 보고 교육 듣겠다. 근데 그 업체 그 기관에서는 계속 그렇게 교육생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근데 희한한 게 누구 하나 뭐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좋다. 우리도 콘셉트를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그 장소로 우리가 터를 옮기면 되지 않을까? 거기가 어디야? 서울이야?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네. 우리도 광주로 본점을 이사하면 될까? 아니 괜찮은 거 같은데 생각이 막 푸는 게 전라도 분들이 아까 천만 원 내고 뭐 사기면 뭐 사기를 할 수 없지 않은 약간의 배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강인한 배짱이 있는 거 보니까 전라도가 딱인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 엉망도 없다잖아요. 대표님 특히 전라도 분이신데 그 카페가 있대요. 당후 카페인가 네이버 카페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주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을 시킨대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도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우리 언니가 들어가보면 카페도 아주 아름답대요. 내용들이. 충분히 좋은 내용들. 누구 하나 거기다 안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미안하다. 그래서 본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경미회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초? 아니 그 전년도다. 말 정도에 겨울이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듣다가 이제 작년 초에 제가 한번 이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연결을 해가지고 광주 쪽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블로그 김재희 아 네. 그쪽에 전화를 했더니 이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 누가 낙찰을 받으셨나봐요. 굉장히 흥분이 되어 계셨었어요. 아 누가 받았을까 네. 그 식당 가시는 정녀씨 네. 그 후기 얘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대단한 친구지. 누가 받으셨는가 보다. 근데 제 일은 아니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의심이 엄청나요. 네. 의심은 했죠. 의심했대. 그런 생각은 또 왜냐하면 이미 언니가 또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네. 없잖아.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했는데 궁금해서 내가 이제 큰 일이잖아요. 돈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원 다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 이 돈 가지고는 여기다 가봤자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좀 팟빵을 듣기 시작했죠. 아 그때부터 팟빵 들은 거예요? 작년. 작년에 뭐 부자마인드 하면서 팟빵에 검색을 했더니 그전에 한 2, 3년 전에 주식을 언니한테 들어가지고 주식을 막 하다가 이제 뭐 아시잖아요. 다 마이너스 된 거 그러다가 이제 경매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검색을 하고 해가지고 팟빵을 들은데 어 이분 남다르다 우리 옆 회장님 이 사람 아 씨라 그랬지 아니요 아 오늘 욕을 많이 하시려고 아까도 아 씨 아니 제가 영어를 씨 밖에 몰라요 아 씨 영어하느라고 그래서 그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렇게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남다른데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그래 보이더라고 처음 봤을 때부터 네 남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사람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등한시대에 경매없게 아니 등한시하지 않는 캐릭터여가지고 제가 계속 뭐야 이분 어떤 분이지 하면서 계속 궁금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 그 휴대폰에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협회장님에 대한 느낌을 계속 적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위아래로 훑어봤구나 뭔가 스캔 당한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도 면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 뒤로는 이제 안 하더라구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랬어요 공부하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리려고 이제 공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압박감이 나가지고 근데 처음 생각한 거랑 달리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 언니가 다녔던 그 학원으로 전라도 강조적으로 왜 안 갔어요 아 처음에 보냈는데 안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여기 대표님이 이렇게 책들 있잖아요 책을 막 검색해가지고 그 알라딘 이런 데에서 중고책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이 없는 거예요 부자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세 책이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엄청 3만원에 팔았나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샀어요 그래서 다섯 권을 미리 샀거든요 그 책 중에서 책 중에서 책 중에서 한 권의가 그 사기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공동 부자하는 거 공동 부자 위험해요 그리고 누구 유명인을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팍 내세워서 우리 광주에는 양국진 스피치라고 있어요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분을 내세워서 그분이 이런 걸 한다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그분이 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접근을 안 하는 거다 그분을 제가 막 줄을 그었어요 응 찍어가지고 언니한테 딱 보낸 거죠 야 너가 한 거 똑같다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사기꾼인 그 사람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고 네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 아니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너무 이야기 길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나온 김에 여기서 끌고 가면 더 욕해 그렇잖아요 제가 원래 시작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어요 그건 그거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대한 거기서 땡땡땡땡 있는데 그 대한웰다잉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내 노후를 어떻게 맞이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관련된 책을 사가지고 아 시체는 어떻게 죽어봤는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가 되지 죽은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걸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면서 뭐 그런 교육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제 노후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왜 공부를 하게 됐냐면 마음의 평화가 참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어린아이나 남녀노소가 따로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딱 진짜 내가 죽었어 그랬을 때 막 관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마음의 평화롭게 노후에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 이런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 죽는 것에 대해서 딱 하나는 됐어요 근데 노후를 또 생각하니 경제가 어떻게 중심이 안 서는거죠 그래서 제 짝꿍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짝꿍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게 이것저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으면 이 정도 되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3억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현금으로 3억에다가 집 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 그는 엄두도 못 내겠다 노후 생활에 그래서 야 10억은 있어야 되겠다 딱 그 말을 했어요 근데 3억을 이야기할 때는 제 짝꿍이 별 수 없지 않게 그냥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10억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을 내는 거죠 신경질을 왜 내 자기가 10억을 모을 뭔가 그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10억을 그냥 둘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내 짝꿍도 사업을 하는데 그냥 급여받는 뭔가 대표였어요 그래서 뭔가 10억을 모은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뭐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방법이 없지 이게 화근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뒤지게 된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언니가 경매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그래서 응? 이거 한번 알아볼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팟빵을 들으면서 아 팟빵 이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이 계속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좀 그렇진 않죠? 어 너무 빡세요 네 왜냐면 빡센 얘기는 다음에 네 일단 경매에 접근하게 된 계기고 우리 그 성함 얘기해도 되죠? 네 철희씨는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처음에 네 저는 어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내 때문입니다 아 부님 저희가 이제 정년퇴직한 후에 이제 뭐 연금 노후설계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한 300만원 정도를 맞춰놨는데 네 이거 가지고 좀 여유롭게 살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 월세를 한 100만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퇴직이 한 7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음 어 제가 이제 아들이 어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 5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마이너스로 허덕이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 아들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뭐 지방에 그 작은 평수 뭐 매매가는 작은데 어릴 때는 좀 잘 나오는 거 한 두 개 정도 잡으면은 네 우리가 한 400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길이 그래도 여유 있게 살지 않을까 라고는 이제 바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가면서 거기 이제 점장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기 그런 데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날 이제 테니스 운동을 하러 갔다가 35기 송땡땡 선배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분도 이제 저랑 클럽이 달라요 저는 오전반이고 오후반이어서 어쩌다 한 번씩 또 그분 여러 클럽이 있어서 그래서 아 형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사연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 못한 것도 있고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아 형 내가 우리 아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 대산 어디가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송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집을 왜 네 돈 주고 사 그렇게 이해를 된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 형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깐씨는 좀 있었지만은 철이야 경매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예 누거운데요 뭔지 알아요 경매 알죠 그랬더니 공부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설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독이 안을 쳐봐 유튜브에서 그리고 끝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게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이 안을 쳐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제 부자마인드라는 거를 먼저 듣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부자마인드를 듣는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뭐 인생관이다 뭐 이런 원금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직업은 생활비로 재테크는 부자로 뭐 이런 너무 가슴에 와닿는 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거의 그 선배가 독이 안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었어요 공부 때문에요? 그래서 저 그날로 좋아하던 운동도 다 때려치고 어차피 이 기간에만 공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4월 11일 날 제가 협회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협회를 어떻게 아세요? 누가 누가? 승지쌤이 네 상처 나왔잖아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어? 저희 정말 가입하시려고요? 승지가 그랬다는 말이지 가입 절차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2주 좀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바로 그냥 4월 11일 날 협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시작됐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참 그래서 낙찰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승지 입장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제가 농담을 할 때 야 너 온 뒤로는 우리 회사가 잘 안 됐네 그랬더니 뭐라 했더라 무슨 소리세요 미끄럼틀에 참기름 바라놓고 쭉쭉 미끄러질 때 자기가 와서 같이 미끄러졌다 원래 원래 우리가 항상 줄 서가지고 기다릴 때 6개월 1년 보통 기다렸잖아 그래서 최저 기수가 보통 열 몇 명씩 됐어 많을 때 20명 18명 보통 최소가 그랬지 않았어 그렇죠 승지 기수도 9명인가 될 거야 근데 그 뒤로 왜 이렇게 폭탄을 맞은 거야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겹치면서 다들 민생이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내림막을 탔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경매로 날려버릴까 이런 머리까지 쓴 거잖아 일반 거래해야 하느니 그냥 없애야 되겠다 그 생각도 늘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그래도 의외로 돈 욕심이 적은 거네요 백만원만 더 붙이자 이런 거 보통 그게 더 많이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로 다 만족을 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정도면 다들 만족을 하는데 월세로 백만원만 더 붙이자 네 네 그래서 제가 백만원을 붙일 건수를 잡아서 아내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네 만족을 못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냐 잠깐 노력하니까 이 정도면 네 계속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부자만이 책을 항상 옆에 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계속 동영상을 들어주세요 제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 아 그래요 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600도 되고 700도 되고 막 그럴 거 같이 보인다 그치 애는 두덕치고 열정 강하지 공부 열심히 하니까 많이 벌어올 것 같거든 음 그럴 수 있겠다 자기 딴에는 용기준다고 하지마 상대방한테는 악판이죠 이제 점점 부담도 좀 지고 공부 안하면 뭐하냐고 지금 맞아요 집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에이 얼마나 하겠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계속 뭔가 아주 머리가 헛그러져가지고 아주 그 멘붕 상태인 저의 모습을 보고도 옆에서 뭐 좀 한 거 같네 그런가요 나중에는 조금 제가 쉬고 있으면 뭐해 얼른 공부해 아 진짜로 네 이제 와서는 얼른 공부하라고 나한테 좀 쉬고 있으면 왜냐면 아내를 통해서 시복을 만들어야 아니 근데 그래도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자들이 교육을 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네 근데 계속 그 밤마다 화상 여기는 화상 안해요? 서 있어? 네 어 다른 기수들은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시 2시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싫어해 그러니까 베란다로 나와서 또 남편이 어떤 고리타분한 남편은 거실에 불을 다 꺼버려 그러니까 화상할 때 베란다에서 어둑어둑하고 이런 데서 화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기방이 어떻게 남자들하고 대화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밤늦게 근데 저 부인이 나랑은 한 번도 안 웃어 주는데 자기들끼리 하하 하면서 경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 지났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 좀 그런 거 있어 그렇죠 그럼 뭐 니가 얼마나 하겠어 내 피곤한데 방해하지 말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 나중에는 이제 화색이 돌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하면서 낙찰 받으면 손님들 오면 접대하고 이렇게 변하더라고 펄포지도 대신해 주고 해주고 그 여자가 이제 점점 불 잘하고 남자가 가정일을 알아서 해요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보고 있다가 뭐 조용히 지나간다던지 응 공부하니까 응 야 대단하다 화상도 가끔 원래 해야 되는데 응 그렇구나 다른 숙전으로 찍으러 있습니다 나중에 졸업하면 되지 네네 자 우리 양장 양장 양장도 할 만에 되게 많이 있잖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어 그렇죠 양장은 또 공인중개사도 땄잖아 네 그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경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배우고 싶긴 했지만 응 너무 멀리 있었어 응 너무 큰 세상이었어요 응 나는 감히 했어 왜 왜 왜 그걸 몰라 중인중개사로 법적인 거 아니면 뭐 어떤 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전월세 계약도 혼자 못해서 늘 남편이 가서 해줘야 되는 아예 문외환이었거든요 응 응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경매라는 거는 진짜 경험도 많고 응 노하우도 많고 지식도 진짜 많고 돈도 진짜 많고 응 이런 사람이 하는 저거 제일 부동산 투자에 제일 적대격 응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까 그러잖아 왜 내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래가지고 감히 그냥 이 경매라는 거를 검색을 해서 내가 배울 수 있나 이걸 찾아볼 생각도 못했었던 거 같아요 응 그리고 나서 그 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때 좀 갑자기 좀 시간이 나가지고 시간이 났고 어 약간 그 시간이 저한테 막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이거를 이 시간을 내가 막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뭘 할까 하다가 음 자격증 공부를 해보자 응 이왕이면 돈 되는 공부를 해보고 해보자 부동산 너무 모르니까 응 그럼 중개사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중개사를 하려고 해서 딴 건 아니고 그냥 뭐 시간이 있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응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미래에 언젠가는 지금은 가사 때문에 바쁘지만 이쪽으로 일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거는 한 10% 5% 그게 그 정도 음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들도 말렸어요 나는 투자가 하고 싶어 중개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투자가 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것부터 하려면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아니야 야 그거 상관없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좀 시간도 있었고 공부를 좀 하고 싶었고 친구들도 그 중개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럼 아까 말렸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 같이 뭐 공부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하거나 야 우리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 중개사 공부는 중개사 공부지 투자 공부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 했는데 저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서 그냥 가벼운 마음에 시장을 했다가 그 하다보니까 경매 매수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이 자격이 있으면 내가 경매를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컨설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나 이것도 배우고 있는데 그거 경매 배울 수 있는 거였네 라는 걸 그때 한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차가 붙고 2차를 준비하면서 이 공부 끝나면 경매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고 경매 공부할 걸 찾기 시작을 했죠 응 그래서 여기저기 봤어요 여기만 본 건 아니고 근데 우린 절대 안 보였다면서 아니요 저는 검색돼요? 아니 저는 원래 유튜브는 거의 안 보고 원래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해서 팟캐스트를 많이 했어야 돼 그건 안 했어 그래서 팟캐스트를 들었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봤고 사실 유튜브는 제가 좀 안 좋아해 보는 거를 그래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검색 많이 해보고 여기저기 많이 봤어요 SNS도 보고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여기만 보고 있더라고요 팟캐스트를 계속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하나 생기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긴 뭐가 비싸 남들이 여기 천만원도 있는데 4일에 천만원 16시간에 이런 집단은 아예 보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하루 50만원 저는 자격증을 땄잖아요 근데 자격증을 따면 돈을 환급해줘요 학원비를 100만원 냈다가 100만원 환급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도 C라고 그랬지 여기도 C라고 그랬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비싼 거예요 국가공인 자격증도 100만원을 환급을 해주는데 많이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맞죠 근데 이제 협회에서 나간 짝퉁들도 다 500받고 400받고 막 그래 지금 다 500이 맞죠 우리 때문에 이쪽에 단가가 올라갔어 제가 본 데 중에서는 제일 비쌌어요 협회 때문에 올라갔고 이제 나간 애들이 이제 그것보다 우리처럼 받을 순 없으니 왜냐면 내용이 너무 빵꾸가 많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낮춰서 받은 게 500, 50, 500 막 이러더라고 어 그런 데죠 팟빵이니까 우리가 빨리 노출은 됐겠네 빨리 노출돼서 듣고 있었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실 저는 뭐 이런 학원을 다닐 생각은 없었고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막 찾다가 막 여기저기서 정보도 듣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팟빵을 들으면 진짜 궁금해져요 음 그러니까 자주 했었잖아요 전에 그 다른 기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결혼 안 한 아가씨에요 거기는 근데 자기 생각에 팟빵을 많이 들었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부자 마인드 이런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 마인드 뭐였더라 실무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안 하고 부자 마인드를 가져가고 다른 데를 뭐 붙인다고 그랬나 그래서 짝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배워보려고 그랬다 우리 강은씨 뭐하고 뭐를 혼합하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가 안 오고 첫방에 있는 요거하고 다른 거에 붙여서 자기가 독학해 보려고 그랬잖아 아 독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짜맞춰면 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거지 그러니까 공개된 자료도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응 응 여러분들이 그때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만두도 아니 저는 사실 돈을 내고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혼자 집에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뭐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응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계속 들었고 저는 워낙 이걸 꼽고 계속 많이 듣거든요 집안일 하면서도 응 그래서 듣고 하면서 그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실 한 1, 2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응 어느 정도는 응 이만큼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와서 650을 드리지만 응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응 그런 생각은 했고 배워보니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말로 해줘야 돼 정신초로 하면 어떻게 말로 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실무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팟빵을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반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문? 반문? 반문하라고 하시잖아요 응 일종의 말꼬리신 거 같은 거 응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 네 그거 되게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명도 명도 너무 겁났었거든요 근데 즐겁게 가르쳐 준다는 거 즐거운 용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서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게 포인트를 내가 딱 들어야 또 그쪽으로 마케팅이죠 그러게 하하하 하하하 우리 요즘 먹고 살라고 노래가 하하하 오죽하면 내가 방송을 뛰어들겠어 하하하 팟빵 방송 대표님이 한 게 언제쯤 했지 기억도 없네 엄청 오래 됐죠 엄청 오래 됐어 영광인 줄 알고 하하하 그러면 남편이 반대는 안 했어요? 남편은 워낙 좀 응원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긴 해요 너는 잘 할 거다 할 거다 하지만 돈 돈? 아 돈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 돈도 문제는 아니었고 어 아이들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길 마음에 들리진 않아요 왜? 하하하 하하하 이 자파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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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싶어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 처음에 저도 협회 방송이 듣다가 다른 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근데 대표님 방송은 처음에 꺼버렸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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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분 좋다고 시장 하면 방송이 있어 하하하 처음에 그게 어 엄청 전 정부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는 제일 뒤에꺼 처음꺼부터 들었어야지 하필 제가 그걸 들은거에요 그러다가 다른 분들 방송을 막 들으면서 좋은거에요 좋은데 이분들은 제자잖아요 안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들어봐야겠네 그러니까 협회에서 나간 애들한테 하는 그거를 듣고 아니 아니 이사님이랑 대리님이랑 뭐 이런 방송들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적 피해자야 봐봐 종부세를 몇천만원씩 내봐 저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못느꼈지 근데 그 방송이 하필이면 너무 세게 막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헌법소원도 했잖아 협회차원에서 근데 그런거 있거든요 애들도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고 너무 좋은거에요 방송이 내용도 좋고 다시한번 들어봐야 되나 다시 들어봤는데 과기사랑 승리랑 방송을 많이 하세요 많이 들어봤는데 좋더라구요 그래서 또 계속 들었죠 그래 맨날 화만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애기올때 걸러질 사람들은 걸러지고 오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건물방에 걸러지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오겠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원래는 경매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로 사실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전국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게 은근히 너무 컸어 데미지가 지금도 부산에 갖고 있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서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당연히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네 그리고 전세를 3천을 들여놨어요 근데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법인이니까 당연히 6%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집을 한 3천 4천인가 매겼나 예를 들면 5천 매겨놓으면 6%면 얼마에요 10%면 500이잖아 그러면 300만원을 내는거야 우리가 아마 300 가까이 내는거에요 그 무허가 건물을 근데 강남에 27억짜리가 76만원, 65만원 나와요 정보세가 근데 무허가라니까 완전히 한 2, 30년 된 세멘트 돼가지고 어디 시골 가면 있는 그 시골집 있죠 그것도 20평인가 30평도 안되는 작은 집이야 등기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어 그래서 부산 서구청 공무원도 정말 죄송한데 이게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진짜 코딱질만한 집이거든 그런데도 3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지 법인 투자들은 피해자가 되게 많죠 엄청 피해를 꾸졌죠 그래서 나를 싫어했던거야? 그걸 다시 찾아서 지워야 되나? 많습니다 정해줘 정해줘 뭐뭐뭐를 정해줘 리스트 줘요 내가 승지 보고 시켜서 지우라고 그럴게 상당히 많은데 괜찮아 싹 지워버리게 데미지가 올 것 같으면 지웁시다 그게 필터링 돼서 오히려 이제 안 올 사람은 안 오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꼭 그러고 싶지 않네 그러면 이제 내용도 알고 사실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이제 경매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 요거는 이제 시작하는 어떤 동기였잖아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 요거는 꼭 해야 돼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돼 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해 보시죠 철희씨부터 제가 먼저 말씀해 볼까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뭐 어떤 어떤 이유가 있으니 이거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여 가지고 뭐 지금 다니는 회사도 세 번째 회사고 그 다음에 재테크 관련해서 주식투자부터 뭐 다양한 궁금하면 배달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봤습니다 주식투자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전에 그 과 기사님도 곽장님도 주식투자 하시다가 몇일동안 고생하셨다는 그런 동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가격이 오르면 떨어질까봐 겁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열받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항상 뭐 원금 손실에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 여기 경매를 공부하면서 경매에 대한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랐는데 아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였습니다 원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강의록에도 있지만 독이완어록에도 있지만 짧은 고통 긴행복 물론 저는 이제 지금 명도 중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짧은 고통 요것만 조금 짧은 거 어 주식투자도 버텼는데 파란색이 때도 버텼는데 이거 뭐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그 다음에 긴행복이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원금 보장이 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아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희망이 보인다 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이중적 수익 구조라는 거를 항상 강조하시는데 살 때 뭐 충분히 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에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이거를 이제 부자의 길이 어 보인다 음 망하지 않으면서 부자의 길이 보이는데 내가 이거를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지금 조금 잠 안 자고 뭐 더 노력하면은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의 인생까지 바꿔줄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공부 안 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 이거 합리적이네 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경매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는 원금 보장하고 그렇습니다 어 조금 더 노력하면은 이제 길게 우리가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낙뿐만 아니라 뭐 그렇죠 잘 만들어 놓으면 부동생이라는 게 그렇죠 맞아요 자손 대대로 땅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제 자식들도 아빠는 힘들었지만 우리 자식들은 저보다 나은 경제적인 자유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음 중요하죠 숙연해지네요 특히 어느 전세계 어디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죠 사람들이 상류층에 부동산으로 많이 벌죠 네 그만큼 이제 투자 대비 상승률도 크고 그 다음에 대출되죠 이자 나오죠 월세 나오죠 그 다음에 팔면 돈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가 순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에서 빼먹을 수 있는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있어요 맞아요 손실의 위험 없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IMF 때만 진짜 한번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도매에서 사니까 도매에서 사니까 이제 리스크 자체가 낫죠 근데 소매에서 사다보면 리스크가 은근히 존재하죠 샀는데 떨어지고 뭐 그동안 갱투자 했던 사람들이 갱투자라는 건 거의 시세 중에 더 높게 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경매로 사놓으면 그런 일이 좀 준다라는 거죠 확실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주장님 주장 주장도 네 저는 뭐 저희 같이 그냥 소시민들이 특별히 뭔가 재테크 재테크 하지만 주로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대다수로 주식을 하죠 네 제 주위에도 뭔가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그닥 없어요 네 그래서 시골이라 그랬었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그냥 다 도시는 좀 사람들이 빠릇빠릇하고 뭔가 아무래도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느긋해요 그리고 뭔가 좀 열심히 사람들이 열심히 산 사람들이 그닥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광주로만 활동하러 다니고 하면 제가 부지런히 사는 스타일 오히려 거기서는 미래를 생각해서는 뭔가 좀 재테크를 해야 되겠는데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특히나 부동산으로 다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조용히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밖으로 또 노출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그닥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 노후에 주식은 아닌 것 같고 저랑 안 맞더라고요 부동산 한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아 여기 팟빵을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나도 이대로 좀 배우면 뭔가 아주 프로그램이잖아요 뭔가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에는 아예 엄두를 못 냈거든요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근데 나 같은 사람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준 대로만 따라가면 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기를 갖고 아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내가 해보고 괜찮으면 다른 분들도 가르쳐주면 아 또 와서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주위의 이야기를 하면 다 관심은 있어요 근데 용기도 없고 또 그게 잘한지도 모르고 어떤 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먼저 해보래요 1등 하긴 싫으니까 네가 먼저 봐봐 그런 거잖아 진짜 네가 그거 해봐서 진짜 된가 봐라 그렇잖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잘래야 될 텐데 맨날 눈물바람을 하고 돌아다니고 몇 명이 지켜보겠어요 그럼 왜 따라와서 막상 공부를 하니까 와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이렇게 이게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느껴져요 그렇게 결정을 했으나 이렇게 큰 뭔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건데 그 각오는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여가지고 굉장히 흡수한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화하는 거 봐도 많이 늘었고 리포트 써 놓은 거 봐도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었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중에 모순되는 걸 찾는 거 되게 힘들거든 유사매물 지도를 만들긴 해 사람들이 근데 그 만들어진 정보들이 얘가 갑툭튀 같은 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흐름에 좀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흐름들이 딱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걔네한테 또 전화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만들기만 하고 그걸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실력이 좀 늘었다고 늘게 돼 있어 원래 왜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안 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을 거야 하면서 그 생각에 나도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다 처음은 처음부터 다 처음은 다 엉터리일 거야 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파이팅 하자 하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말 하죠 자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 저 일단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가치가 저는 건강하고 시간이거든요 일단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주부고 그래서 막 어디를 취직을 해서 뭐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어디 가서 막 돈을 벌고 할 순 없어요 일단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그 건강에는 정신적 건강도 포함돼요 그래서 막 중개사를 지금 당장 막 하면서 막 사람을 상대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주부로서 좋은 직업 직업 좋은 직업인 거 같아요 경매라는 것이 저는 경매는 되게 큰 돈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소액 그렇죠 소액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아예 원금까지 해소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 소매로 사는 것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그리고 제일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경매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내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건 하게 되면 또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부가 하기에 되게 좋은 직업인 거 같아요 매번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돈 하나 투자해 놓고 또 한참 뒤지다가 또 하나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애들하고 바람 쐬러 물건지에 가고 여행 어디 갈까 하면은 애들이랑 놀려고 하면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애들이랑 놀려면 또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 유명한 분인데 우리 방송에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경매 배운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로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줄에 사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남편하고 정리하려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물건을 막 이제 그 집념이니까 오죽 집중을 했겠어요 그러잖아 여자들이 헤어지려고 할 때는 되게 정말 싫으니까 헤어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중했겠죠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결과도 좋아 그런데 집이 하나 둘을 누르면서 헤어진 이유가 줄어든 거야 뭘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아니 남자들이 잘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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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도 되죠 여기로 데리러 왔다가 데리러 가는 거야 처음에는 아예 모른 척 하다가 그러다가 많아지니까 시부모가 잘해주는 거야 명도에 가면 가서 이거 있잖아 청소해주고 내주고 우리 며느리가 이랬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며느리가 재산이 커지니까 이제 시댁에서 굴복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좀 생기면 인심을 좀 후하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어디 날라가면 배 아프잖아 못 날라가게 잡아놔야지 잡아야죠 절대 안 가게 해야지 갑자기 보물이 된거지 자기 보물이 됐어 능력 있는 아내가 있으면 자기 아들이 좀 덜 고생할 것 같고 그치 그런 것도 있을 거야 혼자 책임져야 되는 보통 아무래도 지금도 여자 남자 다 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부모들이 느낄 때는 내 아들이 고생한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어쨌든 합해지면 부모 시부모한테도 10만원 쓸 거를 20만원 쓰고 맞아요 어디 여행가자 할 때도 당당하게 어머니 어디 좀 가실래요 따기 하면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행복하잖아요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가정의 평화를 자주 의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다 돈 돈 돈 하는 거고 어떻게든 벌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버는 걸 어디서 벌 거냐 했었을 때 그게 이제 뭐 주식이냐 재테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동안에는 뭐 코인이 그냥 아까 우리 철희씨가 얘기했던 게 내가 이제 코인이 해봤거든요 연습 연습 정신이 나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화장실 가서도 코인부터 보게 되고 잠자기 전에도 보고 자다가 새벽에 깨면 또 코인 보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페인처럼 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많은 재테크 중에 재테크 중에 경매만 한 게 우리 좀 전에 양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월세 수익도 있고 뭔가가 부동산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매매했을 때 실차익도 생길 수 있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이제 여러모로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정말 경매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네버리지 효과 80%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특혜 중에 특혜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은 더 해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도 더 해야 되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게 경매인 거 같아요 이런 걸 몰라요 대부분 모르죠 좋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그냥 무서워 그냥 이 정도로 그게 좋은 거를 전파는 많이 해서 그 사람들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릴 방법은 없고 그냥 운명도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 근데 그거에서는 필요한 게 각자의 어떤 용기인 거 같아요 선택 근데 그 용기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고 그 용기를 해서 선택을 했었을 때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선택을 안 하면 고민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맨날 고민을 하고 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딱 선택 진짜 이거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육생들 상담을 할 때 막 그런 용기를 못 내 가지고 막 절절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막 자신이 없어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예민해서 와 있는데 사기 얘기 들은 거 다른 데서도 맨 천지인데 사기 당했다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은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술집 가서 눈 따라가 가지고 날렸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런데 가도 몇백이야 몇백 날리는데 내가 경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공부해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뭐를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면 백장이 있으니까 사기 당했다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사기를 다니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입시키고 나면 이제 한참 뒤에 생각을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진 상담을 100명을 한다고 치면 아 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진 한 40% 나머지 60%는 설득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그걸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고 용기를 이렇게 줘야지만 용기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용기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많이 필요 없이 바로 꽂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미 이제 방송을 듣고 저희도 할게요 결정하고 결정하고 바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당황해가지고 뭘 당황해? 그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보통은 이제 전화 오면 뭘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배짱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철희씨는 이번에 낙찰이 됐잖아요 네 저희 이제 목표는 어쨌든 다 졸업 전에 낙찰이 항상 목표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제 초기에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소홀히 하면서 이게 충분히 안 났어 이제 나도 오늘 낙찰된 어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낙찰 과정에서 느낀 에피소드 그 다음에 뭐 감동 요 두 가지 말씀 주시면은 다음에 또 유튜브 할 때 또 인터뷰 엊그제도 인터뷰 한번 하려고 카톡을 못 보셨잖아 방송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또 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제 입찰을 받는데 그 소감하고 소개 뭐 이런 것 좀 해주시죠 그러고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진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본인 교육이 어 6월 1일에 이제 1차 세미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낙찰 받은 게 6월 11일 딱 열흘 있다가 낙찰을 받았고 그것도 두 건을 한꺼번에 받았고 그때 교육 진도가 뭐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저희 세미나 기간이 1차 세미나만 이제 막 지난 상태였는데 어 지금 생각해도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어 과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추진력과 용기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표현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항목 항목 하나하나마다 뭐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뭐 물어보면 상세히 지도를 해주시고 또 그때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고 미리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선배님들의 낙찰 후기를 뭐 다들 보셨다 싶으셔도 어 진짜 부러운 마음으로 그 그 법원을 나오면서 어 사진을 사진을 나는 언제 찍을 수 있을까 어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좀 저도 좀 성격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조금 과묵한 편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입찰하러 가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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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후기에 어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찍었습니다 뭐 뭐 이런 글도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또 어 두 개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앞에 계신 그 대출 실장님한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나는 부인이 따라간 줄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양손으로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 장 찍어주세요 그랬더만 한 장이면 됩니다 그러고 들어가신다고 그걸 자기가 결정하네 어 근데 네 환하게 잘 나왔더라구요 그래갖고 아 저는 이제 의외로 손도 안 떨렸고 어 그러니까 준비를 제 나름대로 그 전날에 어 결심을 했던 금액을 고대로 적고 바로 제출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어 어떻게 보면 협회를 믿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간 걸 뿐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데 그 사진 그 대출 실장님이 찍어준 그 사진을 보니까 네 제가 화난 거예요 표정이 아 그때 이제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화난 거예요 그랬고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기분이 좋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가 원하는 그 월세 100만원을 한 번에 뭐 10일 만에 이뤘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뿌듯함 그리고 아까 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계속 이렇게 제가 나 이거 공부하니까 나 이거지 바빠 나 운동 못해 찾지마 나 술 안 마셔 뭐 제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공부해보니까 좋아 너도 한 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여기 뭐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면 네가 하는 거 보고 뭐 뭐 이런 얘기를 99%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우리 아내의 소원을 들어줬고 내 친구들한테 내 자신을 증명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 때문에 협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은 넘게 오지 않을까 라고 박자 할당 할당을 해드릴게요 아 네네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표님 우리 과기사님 승지쌤 그리고 무뚝뚝한 우리 송선배님 다들 감사드리고 진짜 아 그냥 시키는 대로 그 굉장히 사실은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 근데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거를 지나 보니까 겪어보니까 나는 지금 걸음마를 걷는 단계인데 뭐 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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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어가는 단계인데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직 판단할 정도의 머리가 없는데 근데 그게 다른 쪽으로 머리가 크다 보니까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불쾌하게 들려 쓸 수 있는데 진짜 협회에서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은 누구나 아 부자의 길에 다가설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시작이라고 뭐 작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구체적인 물건 내역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이제 유튜브 하면서 네 네 물건도 보여주면서 인터뷰 한번 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두고두고 우려먹어야지 네 오늘 우리 두 여성분들도 입찰물건 고르지 않았어요? 아까 수입하는 거 이렇게 주짱 주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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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마크 물건을 잘 고르시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부럽더라구요 그쵸 아까 몰래 저기 나오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또 한 번 그치 그치 그니까 노하우를 또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돼 옛날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했어 하하하하 했는데 하여튼 보험 받아가지고 네 네 네 다음 주 한번 시도를 해볼까 입찰 네 입찰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네 하긴 해야 돼 네 네 한번 경험해보려고요 네 그럼 오늘 경매를 이제 왜 시작해야 되는가 요 주제로 했고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